자 오늘은 5과 내용을 한번 같이 볼 건데 5과 내용을 보게 되면 저 시 센 머 저 시 센 머 저희들 사과 때 센 머 라는 이문 대명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니 자 센 머 밍지 니 자 센 머 밍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는 이문 대명사입니다. 근데 사과에서는 什么名字,名字와 같이 합쳐서 어떤 이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这是什么? 자, 这란 이 단어는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这是什么?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这是我爸爸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단어를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단어. 여기에 단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양사도 있고 이문대명사도 있는데 저희들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것은 1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문대명사 부분에 좀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자, 한번 먼저 읽고 저희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자, well, what do you think? ja, wei, wei, sh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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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na, shu, shu, shu,han yu, han yu, hank yu, 中文 中文 韓语 韩语 韩文 韩文 日语 日语 日文 日文 英语 英语 英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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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难 难 难 手机 手机 笔 贝 ㅇ滱 帘 贼 败 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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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ramework Kwokat 文 1. 자, 왜, 왜, 분, 사람이 수를 세는 단위인데, 존경이 뜻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 이 단어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분은, 저, 여기다 타자를 할게요. 저, 시, 어, 뭐, 남동생이라 합시다. 저, 시, 워, 디디. 자,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더, 를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저, 시, 워, 더, 디디. 이 사람은 나의 남동생입니다. 더, 를 생략을 해서, 저, 시, 워, 디디. 근데 제가 아버님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아버님이나 어머님, 선생님은 우리보다 냄새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을 하면 좋죠. 그리고 이럴 때는, 저, 위, 위, 시, 워, 아버지입니다. 자, 바바. 네. 저, 위, 시, 워, 바바. 그래서, 저, 시 할 때는 이거는 반말인 뜻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나의 남동생. 그러면, 저, 위 할 때는 이분. 저, 위, 시, 워, 바바. 자, 밑에 보게 되면 또 뭐가 있습니까? 그저, 멀리는, 나. 이럴 때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그렇죠? 나, 시, 워, 저희 여동생이에요. 워, 매이매. 그러면, 또, 저, 부는 저희 선생님이십니다. 나, 위, 시, 워, 다. 자, 근데 선생님은 저희들과 가족관계 아니잖아요. 그래서, 워, 더, 랏, 시. 근데 무슨 선생님이에요? 중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나, 위, 시, 워, 더, 한, 유, 랏, 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저, 시, 워, 디디. 저, 위, 시, 워, 바바. 나, 시, 워, 매이매. 나, 위, 시, 워, 더, 한, 유, 랏, 시. 자, 그러면, 위이란 단어입니다. 위, 분. 자, 다음에는, 시, 시이란 이 단어는 두 가지 발음이 있습니다. 시, 위, 발음도 되고요. 에이 발음에서 시, 그럼 내가 편안한 발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예요? 니, 시, 쉐이? 니, 시, 쉐이? 자, 우리 성룡, 영화 중에서 나는 누구냐? Who am I? 이 영화가 있죠. 보통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물어볼 수 없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가는 이건데 그래서 영화 이름은 워, 시, 쉐이? 나는 누구냐? 네, 워, 시, 쉐이? 자, 보통은 이렇게 질문하진 않아요. 내가 누구입니까? 네, 워, 시, 쉐이? 자, 이럴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를 때 또 하나는 내가 누군데? 그렇죠? 내가 누군데? 네, 워, 시, 쉐이? 이럴 때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누군데 내가 당연히 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 저의 반이요입니다. 나 수, 책입니다. 저희들 중국어 책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것은 나의 중국어 책입니다. 저시 워, 더, 한, 유, 수 네, 저시 워, 더, 한, 유, 수 자, 중국 학생들은 또 다른 나라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러면 저 책은 그 친구이, 그이 한국어 책입니다. 나, 시, 남자, 다입니다. 다, 다, 한, 유 자, 여기 보면 제가 한, 유, 한, 유 이렇게 두 개의 병음을 치니까 뭐가 나와요? 한, 유, 두 번째는 한, 유 성조가 없기 때문에 한, 유, 한, 유, 한, 유, 한, 유 뭐 한, 유, 다양한 발음이 나오는 여기서 인지만 하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한국어를 찾아오고 싶으니까 한, 유, 이, 번 한, 유, 수 네, 나, 시, 저시 워, 다, 한, 유, 수 이것은 나의 중국어 책 저것은 그의 한국어 책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중국어 한위도 되고요. 중원도 됩니다. 자, 똑같은 단어 두 개 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보게 되면 네, 여기에서 한, 유 그대로 번역하면 한족들 얘기하는 언어 어, 언어란 단어가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원, 중문입니다. 중문 그래서 실제 중국 가면 어떤 학교는 중문과와 중국어학과 어학과와 중문과를 구별하게 됩니다. 자,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어, 중문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문학 작품을 더 많이 다루는 곳이고요. 한위는 주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래서 어학을 더 전공을 더 많이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어, 저희는 이제 전공 이 두 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전공이 있는가 하면 한, 유, 한, 유, 한, 유, 슈에윤, 슈에윤, 슈에윤이라는 단어가 학부입니다. 한, 유, 슈에윤, 머, 트위와이, 한, 유, 시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한위, 슈에윤이라는 뜻은 어, 중국어 학부 중국어 학부란 뜻입니다. 중국어 학부에 중국어 학을 하는 학부 안에 대외 중국어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전공이란 뜻인 시이란 단어가 전공 그러면 저희는 주로 무슨 공부를 많이 하죠? 발음, 리슨닝, 어법 뭐 여러가지 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연구 방향도 예를 들어 저는 이제 한국어와 중국어에 비교를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학입니다. 그럼 저희 논문 쓸 때 제일 많은 거는 뭔가를 뭘 많이 찾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어의 용법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래서 사전, 자전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단어 나오는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이제 비교를 해서 논문을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중원시 중문과 같은 경우에는 중원 이거는 중국란 중자에 문학이란 문자입니다. 그러면 이 전공에서는 더 많은 작품은 뭐 중국의 유명한 작가님들 아니면 뭐 세계의 유명한 작가님들이 그 사람들이 문장을 분석하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내용을 썼는지 그래서 이 두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공부하는 방향 물론 하위시에서도 사실 중문에 나오는 문학 작품을 배우긴 하지만 더 많은 중점은 좀 어학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렇게 두 개의 전공을 아예 나눠서 하는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이 전공을 합쳐서 또 어떤 학교에서는 이 전공을 합쳐서 중문과 안에 뭐 하위가 들어가 있다 했든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저희 학교는 중문과가 없어요. 근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문과가 있으면 뭐 국어 중문과 안에도 문학과가 있고 중문과 안에도 어학을 전공 이 두 개 다르다는 걸 그래서 한위와 중문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럼 똑같이 한위, 한원도 다르겠죠. 원이라는 건 문학, 릴위도 마찬가지로 릴위, 릴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틀어서 볼 수도 있지만 둘이 정확하게 따진다면 다르다는 거 영위, 영원 자 다음 단어 난 어렵다 어렵다 외국어를 배우면 처음에 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한위난마 한위난마 자 그럼 어떤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위 헌난 네 어떤 학생들은 또 뭐라고 할 수 있죠? 한위, 네 저희들, 뭐 타이난 아 이게 지금 안되네요. 네 자 한위 뭐라고 할 수 있죠? 부 타이난 네 부 타이난 또 어떤 학생들은 한위, 부 난 여러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다 어려워해요. 한국어, 중국어만 어려운 거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울 때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뭐가 어려워하는가 하면 읽는 거는 문자는 굉장히 쉽게 읽는데 배우다 보면 이 한국어 안에 굉장히 많은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 끝자락에 입니다 뭐 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합니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띄어쓰기 그렇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띄어쓰기 근데 막상 나중에 배우고 나면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처음부터 어학으로 접근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문법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하위에서 마찬가지로 하위 남아 헛난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부타이난 배우다 보면 타자도 저희들 지금 배운지 한 달 이제 됐나요? 저희 16일날부터 시작했지만 첫 주는 거의 오리엔테이션 강의하고 뭐 병음 조금 얘기하니까 중국어 배운지 사실 지금은 3주 정도 밖에 생각 안 되죠. 그렇죠? 3주에서도 어 곱하기 3교시 하면 뭐 10시간 정도 배웠나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하잖아요. 이거 비교하면 사실 하위 시 부타이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완벽하게 내가 100점을 계속 맞으려 하면 당연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쭉 따라가면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난, 쇼, 지, 휴대폰. 중국어는 외래어를 웬만하면 외래어 그대로 발음대로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이 외래어를 변형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네 핸드폰 이 단어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쇼, 손이란 단어입니다. 지, 기계에요. 손에 들고 있는 기계. 그래서 휴대폰이 됩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기계. 그럼 따로 사용할 때는 쇼는 손입니다. 쇼. 네 그리고 쯔는 보통 기계란 기자. 그래서 쇼지, 쇼지, 휴대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비, 펜입니다. 비.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나의 펜입니다. 이것은 나의 펜입니다.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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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전자펜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네 띠앤지비 그렇죠 그럼 이것은 나의 전자펜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 시 워 더 띠앤지비 네 띠앤지비 저 시 워 더 띠앤지비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누구의 전자펜이니까 할 때 요 단어를 뭘로 수정할 수 있죠 워 를 쉐이로 수정하면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바꿔 볼게요 이것은 누구의 전자펜입니까 네 쩔시 누구의 전자펜입니까 어 글자를 써야 되는데 글자가 네 써 보겠습니다 여기다 씁시다 저 시 워 더 띠앤지비 네 저 시 워 더 띠앤지비 위에 문장이랑 아래 문장은 그냥 워 를 뭘로 갖추죠 쉐 누구의 저 시 워 더 띠앤지비 이건 누구의 전자펜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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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댘 씁댘 씁댘입니다 씁댘 사전 그럼 또 마찬가지로 전자사전이라는게 있죠 띠앤지츠댘 이것은 저희 전자사전입니다 저 시 워 더 띠앤지츠댘 저 시 워 더 띠앤지츠댘 그럼 질문 저 시 워 더 띠앤지츠댘 되죠 저 시 워 더 띠앤지츠댘 저 시 워 더 띠앤지츠댘 이 전자 사전은 좋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할 수 있죠? 저거 띙지 쥐댄 할마? 저거 띙지 쥐댄 할마? 네, 여기에다가 글자 한번 씁시다. 이 것, 우리 일과 배우는 양사 그 원래는 저 부, 다른 양사 써있네요. 저희도 아직 안 배워서 저거 띙지 쥐댄 할마? 네, 질문할 수 있어요. 저거 띙지 쥐댄 historically 좋다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저거 띙지 쥐댄 огр all. 뭐 그다지 좋지, 아휴? 저거 띙지 쥐댄 보탤 ao. 써보니깐 종이 사전은 더 좋아. 그러면 안좋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저거 띙지 쥐댄 보탤 ao. 자, 다음 자쥐 자쥐잡지 중국어 잡지 한유 자쥐 이럴 때는 한유 자쥐 종원자지 다 됩니다. 그냥 이 잡지 자체가 중국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뜻입니다. 그럼 한국어 잡지 한위자지 한원자지 자 그런데 내가 만약 중국 잡지다 종거자지 한위자지 이게 다른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위자지 할 때는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그냥 중국 말로 되는 잡지예요. 그런데 종거자지 하면 뭐죠? 이거는 중국에서 온 잡지입니다. 중국에서 왔는데 영어로 될 수도 있고 중국어로 될 가능성이 제일 크고 그래서 앞에 어떤 단어를 다 더하는가 따라서 다릅니다. 자지 자 마지막 언니 누나 제제 그럼 이것은 제 언니 잡지입니다. 저시워 제제도 자지 저시워 제제도 자지 네 여기다 한 번 쓸게요. 저시워 제제 가족입니다. 그래서 더를 생략했으면 저시워 제제도 언니의 뭐 일본어 잡지다 합시다. 르 유 자지 네 저시워 제제도 르 유 자지 이거는 제 언니의 일본어 잡지 그럼 제가 물음을 할 수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누구의 일본어 잡지입니까? 저시워 제제도 르 유 자지 근데 내가 전체를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전체를 요걸 전체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뭐라고 질문할 수 있죠? 저시 네 저시 이거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저시 누구이 그래서 어떻게 질문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단어를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 왜 왜 谁 谁 谁 那 那 書 書 漢语 漢语 中文 中文 韩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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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韩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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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语 日语 日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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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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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文 英文 南 南 手机 手机 笔 笔 笔 电子 电子 词点 词点 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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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 제제 자요 내용을 보고 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주석을 다 지우고 회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회화 1 저位是谁 저位是谁 저位是我爸爸 저位是我爸爸 나位是谁 나位是谁 나位是 리老师 나位是 리老师 저位 자我爸爸랑 리老师는 뭡니까? 어른 이제 여러분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저位是谁 이분은 누구십니까? 저位是我爸爸 저분은 누구십니까? 나位是谁 나位是 리老师 저분은 이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자 그런데 내가 왜를 사용을 안 한다 그래도 이 사람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왜 들어가면 이분 이분은 누구십니까? 저位是谁 저位是我爸爸 나位是谁 나位是 리老师 자 회화 2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这是什么 这是什么 这是 수 这是 수 这是什么 수 这是什么 수 这是 한유수 这是 한유수 한위난마 한위난마 부태난 부태난 나是什么 나是什么 나是手 나是手 나是谁的手 나是谁的手 나是我姐姐的手 나是我姐姐的手 자 그럼 문장을 한번 간단하게 보고 저희들 쉰 다음에 또다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장 볼게요. 这是什么 这是什么 이것은 무엇입니까? 这是什么 这是 수 이것은 책입니다. 책 그런데 밑에 또 물어봤죠. 这是什么 수 이것은 무슨 책입니까? 这是什么 수 전부 뒤에 또 명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这是什么 수 이건 무슨 책이에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한위난마 이것은 중국어 책입니다. 그럼 한국어 책이다 하면 这是 한위난마 일본어 책이다 这是日위난마 되죠? 한위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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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어려워요? 자 진영매는 뭐라 했습니까? 부태난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죠? 한위부태난 그렇죠? 중국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한위부태난 네 완전한 문장 하는 게 좋습니다. 한위부태난 자 다음 나 시什么 저 뭔데 있어요? 나 시什么 저것은 무엇입니까? 나 시 소지 저것은 휴대폰입니다. 그렇죠? 핸드폰 그 다음 나 시 쇠이더 소지 누구의 나 시 쇠이더 소지 나 시 워 제제도 소지 다른 거는 고치지 않았어요. 나 시 소지는 다 그대로 남기는데 쇠이더를 답을 주는 거죠. 워 제 지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도 나 시 시 뭐 저것은 무엇입니까? 답 저것은 휴대폰입니다. 셈머를 이거를 뭐합니까?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셈머라든지 쇠이더 이런 단어는 셈머 쇠이는 이문 대명사 이문 대명사만 교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하위난마 마가 들어간 일반 이문문은 어떻습니까? 이 안에 자체의 답이 있습니다. 어렵다 하위난난 어렵지 않다 하위부난 그다지 어렵지 않다 하위부난난 그래서 이문 대명사 마가 들어간 이문문은 답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답을 이 안에서 수정하면 돼요. 그런데 셈머 쇠이더 이렇게 이문 대명사가 들어간 문장은 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답을 찾아서 이 단어만 교체하세요. 그러면 중국어는 어순 자체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순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단어 교체만 하시면 여러분 질문 답을 네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문장을 읽고 저희 잠깐 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這是什么? 这是什么? 这是书 这是书 这是什么书? 这是什么书? 这是汉语书 这是汉语书 汉语难吗? 汉语难吗? 不太难 不太难 여기까지 저희들 5관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잠깐 쉬고 여러분과 함께 연습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은 49분이니깐